세계 종이비행기 대회 페이퍼 윙스 레드볼 페이퍼 윙스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예요. 세계 80여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요. 대회 종목은 멀리 날리기, 모래 날리기, 비행기를 화려하게 조종하는 고개비행 3가지예요. 우리나라 선수도 2022년에 열린 대회의 고개비행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종이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조종사들은 엄격한 대회 규칙을 지켜야 해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오래 날리기 종목은 단 한 장의 종이를 오직 접기만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고개비행 종목은 종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도 자유로워요. 하지만 전기를 연결하거나 무선으로 조종하면 안 돼요. 쉽게 접을 수 있는 종이비행기에는 많은 과학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조종사들은 양력을 잘 조절하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하며 접어야 해요. 나만의 종이비행기를 접고 화려하게 날리는 종이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보세요.